3월 학력평가 선생님 이 학력평가라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해야 됩니까? 왜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 작년에도 한 번 찍었던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선생님 근데 학력평가가 뭔데요? 라는 질문도 있어서 거기서부터 일단은 설명을 해줄게요. 앞에 봅시다. 자 우리 예비고 1 학생들의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큰 시험으로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마다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죠. 그걸 우리 내신시험이라 불러요. 학교 내신시험. 이 내신시험은 학교에서 주체를 하는 것이고 한 5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서수령도 보니까 한 대략 20문제에서 23문제 정도 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이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50분 정도의 시험으로 여러분 딱딱 범위에 맞춰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겠죠. 이것은 이제 학교 기록에 남아요 사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전형을 쓸 때 여러분 대학 갈 때 많이 들어봤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여러 가지 보는 거긴 하지만 교과전형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대학 등급을 또 가르기도 하니까 학교 내신시험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학교 내신 말고 보는 시험이 또 따로 있나요. 이런 걸 이제 학력평가 혹은 큰 통칭 모의고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전국연합평가인데 전국연합학력평가인데 여러분의 학력 수준을 성취 얼마나 잘 성취하고 있는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라고 부를게요. 그냥 이 모의고사라는 시험인 사실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 갈 때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착각하는 거야. 일단 모의고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00분이 주어져요. 100분. 100분 동안 어떻게 되냐면 그치 난이도가 있는데 2점과 3점과 4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점수가 이렇게 해서 토탈 몇 점이 되냐면 100점이 돼요. 100점. 이게 100점을 만족하는 건데 그 모의고사라는 걸 100분을 주고서 여러분한테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계속해서 3월에도 보고 근데 안 보는 학교도 있어. 3월에도 보고 6월에도 보고 9월에도 보고 11월에도 봐요. 왜 봅니까? 수능. 수능 때문이지. 결과적으로 이건 학교 시험. 이건 결과적으로 수능. 근데 수능은 고1 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보고자 하는 3월 학력평가의 범위는 중학교 거예요. 그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때문에 공부하냐면 이렇게 출제되는 스타일 때문에. 스타일이 학교 시험이랑 많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간 모의고사 스타일에 적응한다는 거야. 나중에 적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너가 나중에 적응할 거라 생각해요? 절대 아니요. 지금부터 그 마인드, 그 태도를 다르게 먹어야 된다는 소리야. 내 말은. 지금부터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이 모의고사 시험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으로는 너는 나중에 절대 안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의고사 시험은 결과적으로 가면 범위만 바뀔 뿐 출제되는 스타일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2점, 3점, 4점의 배치도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특별히 3월 모의고사는, 3월 학력평가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범위예요. 중학교 범위. 중학교 전 범위예요. 전 범위. 그러니까 중학교 전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크게 시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연 중학교 때 중학교 학교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잠깐 학교 시험 때문에 한 100문제, 1000문제씩 막 풀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전혀 수학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마인드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고등학교 올라오다 보니까 다 고등학교 와서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지. 학생들 중에 첫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라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중학교 때 진짜 다 잘해. 왜? 그렇게 학교 시험만 간단하게 준비하면 되니까. 특정 범위만, 근데 범위도 적어. 특정 범위만 엄청나게 많이 풀면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학력평가도 전 범위지 1학기 중간고사 범위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풀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중학교 때 길러지지 않은 거야. 많은 범위내로 시험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3월 학력평가는 전 범위를 시험 보게 돼요. 전 범위를 시험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모든 개념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중학교 기초, 기본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 기본 개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여기 난이도에 있는 2점, 3점 못 풀게 됩니다. 근데 2점, 3점 해봤자 얼마 안 돼. 2점, 3점 합치면 48점밖에 안 돼요. 48점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어디 대학의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정리하더라도 2, 3점은 맞춰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반드시 정리해두세요. 이번 기회에 정리해두자고 이번 기회에. 나중 되면 정리할 시간도 없어. 특히 중학교에서 어디 파트가 좀. 도형 파트, 그리고 삼각함수 파트. 삼각비라 부르죠. 여기 삼각비 파트, 그리고 원 파트가 있을 겁니다. 이 세 파트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매우 매우 중요해요. 여기가 항상 고비였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3번 이야기하겠지만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돼.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싸그리 정리해두시고 이것은 고스란히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사용돼요. 하지만 엄청 어렵게 사용은 안 돼. 엄청 어렵게 사용은 안 되지만 익숙한 애들과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차이를 발생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중학교 전범이니까 너무 많아 그러지 말고 한 번 날 잡고 일주일 정도 날 잡고 한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뽑으셔서 여러분이 직접 풀어가면서 모르는 개념은 다시 책 찾아보면서 정리 한번 하시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 스타일은 해설 강의 같은 거 참고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구나를 배워야 돼. 왜?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난이도 측면에서 갑시다. 방금 얘기했어. 2점과 3점이 있다고 했잖아. 2점, 3점은 합쳐봤자 48점밖에 안 돼. 이 48점은 정말 등급으로 따지면 고등학교는 등급제가 있는 건 아시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48점이면 5등급, 6등급 이렇게 뜨는 거야. 정말 대학을 갈 수 없어. 4점을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4점을 가지고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데 쉬운 4점이 있어요. 그래도 좀 풀만한 쉬운 4점이 있어. 기본 개념에서 살짝 확장하는 정도죠.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잖아. 그 정도 했으면 쉬운 4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4점이 있어. 이 어려운 4점은 엄청난 사고력을 요구해요. 사고력에 대한 요구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배웠던 개념들을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개념과 개념과 개념이 결합되는 거야. 개념 플러스, 개념 플러스 여러 개들의 개념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문제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 원의 성질 딱 들어가 있고 삼각형 성질 딱 들어가 있고 거기서 각도를 보면서 삼각비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거기서 평행사면영을 봤다면 평행사면영 성질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다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개념 개념들이 모아져서 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성질들이 모인 거니까 이 사고력을 높여야 된단 말이야. 사고력을 높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없으면 못 풀어버리는 거야.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중학교 땐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따라서 난이도 측면에서도 어렵게 출제되므로 이런 걸 맞춰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1등급 내지 2등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공부를 그래서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왜? 수능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니까. 수능에도 똑같이 어려운 사점들은 그 배운 범위 내에서 너희가 얼마만큼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 이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절대로 송으로 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학교에도 시험에도 들어가지 않는 데요가 아니라 너가 평소에 수능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려운 스타일을 이제 처음 접하는 거잖아. 접해보세요 미리. 고등학교 공부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큰 의미로서는 중학교 시험을 조금 정리한다는 의미와 이제부터 나는 수능을 대비하는 고등학생이라는 의미 그리고 이제부터 공부 방법에 따라서 중학교 때의 공부 방법을 버리고 사고력을 높이는 공부 방법을 해야겠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모의고사는 큰 의미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고등학교 시험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대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의 생각들이 점차 바뀌게 될 겁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중학교 같은 마음 그런 게 있다면 좀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짐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의 캐스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3월 학력평가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